이게 국민콤보죠? 어떻게 된 거예요? 네, 이게 국민콤보 근데 국민콤보를 왜 못 넣어야지? 국민이 아니신가? 저 주민이 민증 있는데? 올해 국민콤보 2024년 철권 A 국민콤보 올해 국민콤보 8대 때려야 돼 8대 저건 A니까 아이구 씨 아 한 대만 더 맞추면 8대인데 지금 7초 있잖아 그치? 저게 히트가 9가 떠야 돼 안 돼! 아이고 아 아 아 이게 국민콤보죠? 어떻게 보면 네, 이게 국민콤보 근데 국민콤보 왜 못 넣어야지? 국민이 아니신가? 저초 마두가 쉬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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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막타가 아 아 아 아 나도 입국 못하겠다 비스타링 부담 이생 같은 상태 깨끗합니다 아 영상 봐야겠다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밀렸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내가 못쓰는거지 될거같아요 8초 솔직히 나보다 조금 더 잘 쓴사람이 있으면 될거같아요 크동이형은 쓸거같은거 안되겠다 캐릭기 콤보 바꿔야겠어 일단 무릎초부터 진입장벽이야 내가 봤을때 3번 밖에 안되나 진짜 저스트 14초포 딱 써야 콤보거든요 이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뭔가 삼삼하잖아 이거 콤보 이러면 남들이 못하는거 써야되는데 남들이 못하는거야 못하는거야 다 쉽잖아 아 이거 참 뭔가 어렵게 못하나 다 쉽잖아 아 아 이거 두방되면 좀 어려울거같은데 그게 안되네 아 뭘해도 뭘 안나오네 멋있게 멋있게 안나오네 아 뭔가 마음에 드는 국민콤보가 안나오네요 제가 한번 난이도 높은걸로 한번 연습해서 와야겠어 와 이런거 이런거 내가 원하는거 아 너무 삼삼한데 아 너무 삼삼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초폭 여덟방에 비하면 너무 쉬운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건 다 으 으 으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